어 두분 고맙습니다 땡큐 나이도 조미타구요 서른한 살이면 되게 어린 축 아닙니까? 어 우리 레피모쓴이 반갑습니다 박봉준이 반갑습니다 남자 김 뽀남이 반갑습니다 저 87년 세기 군대는 군대는 갔다왔죠 2009년에 전역했죠 전역한지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네요 정문순이 반갑습니다 샤론십톤이 반갑습니다 아 네 오니츠카라이오님 예 아 바로 앞에 구폭역 앞에 저기 롯데리아에요 뛰어가면 거의 뭐 3분이면 뛰어가는데 부산어묵 어묵 맛있죠 물로어묵도 맛있는데 물로어묵 그 다음에 떡도 맛있는데 떡 그 내란 뭐 물론 다른 취업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강상도 쪽에는 그 가래떡 있잖아요 그거를 오뎅 담그듯이 넣어놨거든요 그거도 맛있어 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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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 아니요 결론 아니십니다 미혼입니다 미혼 미혼 아 네 김해 가야고등학교 나오셨어요 87년생이시구요 뭐 가야고에 제 뭐냐 가야고에 친구가 저도 가야고 쪽에 친구 좀 아는데 뭐 제 중학교에서 가야고 뭐 간애들이 많으니까 아 저녁 저녁 저 새우볶음밥이랑 닭강정이랑 먹었어요 아니요 김해 가야고는 저기 내동 내동에 있죠 내동에 아 삼겨있는건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분성고등학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원빈님 천원 고마워요 땡큐 아 어 그 가야고 아 맞아요 그 가야가 저 김해가 원래 그 가야 아닙니까 문관 가야 눈은 예 눈은 괜찮아요 이제 안약 좀 챙겨놓고 하니깐 뭔가 괜찮아지더라구 눈은 막 개파이네 어 오우 심각 참 말길래네 나초 여니 뛰어내면 죽는다 여니 공지는 지금 간식 먹고 이제 나초는 바로 들어왔는데 공지는 아마 거실에 좀 제방이 좀 젤 더워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열정시키다가 들어오겠지 우리 저 소울즈 신라님은 저 말투가 보면은 조금 부정적이시네요 모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제 방송을 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잘 모르면은 입 밖에 안 꺼내는 것도 하나 본전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 주장이 뭔가 이 세계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캐릭터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봉지 아 뒤에 있네요 방충망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근데 우리 소울 신라님 한가지 기억해야 되실게 뭐 역사 뭐 공부는 잘 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아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avait 유빛 여기 힘이 없네 힘이 고전 안되니까 아 벌써 두번째네 자 우리 저 소울 신라님은 죄송한데 저 차단 하도록 할게요 예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뭔가 좋은 얘기도 말투때문에 뭔가 싸우자는걸로 보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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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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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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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아홉쉬를 뚫어 놓은건 정말 잘했으 We will fire full of extreme gas. Our forces are under atta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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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ill fire cart. Oh! computer towers are not Kalamoo. I'll set up and h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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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면 끝날 것 같아. 이 게임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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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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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. 만나요. 만나요. 앗! 차라리 오, 나이스! 야, 나이스! 와, 포토바, 와! 야, 포토바... 오, 이ач! 오, 이ач! 5 경관 erkennen 아냄다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요 모두의 힘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졸려서 예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게요 감사합니다